야, 넌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아, 가만있어봐. 사장님 연습하잖아, 안 맞잖아. 야,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에요. 사람도 안 지나다니고 이러다 굶어죽게 생겼어. 이러지 말고 우리가 바다로 한번 나가보는 거 어때? 아, 좋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 바다 아는 사람 없어? 형님! 내가 아는 바다 중에 아주 그냥 보석에 잔뜩 깔려있는 바다가 있는데. 야, 그런 바다가 있어? 거 어딘데, 거기가? 보석 바다! 이 자식이 안 치워, 이봐! 보석 바다 같은... 말도 안 돼, 누가 그래, 인마! 누가 봐! 안 치워, 이 자식아, 안 치워! 이거 안 치워, 이거 안 치워! 바다 등짐! 어? 야, 이 효과는 뭐야, 이거? 빠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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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치워, 이봐, 이 자식!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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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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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해! 이런 놈들이랑 내가 무슨 바다를 나간다고. 아유, 정말 짜증난다, 짜증난다. 야, 근데 내 아내는 어디 간 거야, 이거? 형수님! 형수님! 여보! 아, 나...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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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는 녀석! 왜 이렇게 몸이 커져, 그래? 여보! 여보! 몸에 이렇게 떨어져, 몸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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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털이 나, 몸에? 운동하는 여성! 여보! 너무 좋아요, 여보! 내 인생에 언제 차! 여보! 라브라브! 알았어, 알았어! 알라브! 여보! 뭐 하다 왔어? 아니, 세상에, 여보. 나 너무 기가 막힌 소리 들었잖아, 세상에! 사람들이 나한테 막 동백꽃 피해물어, 동백이 막 이러는 거야! 나 진짜 동백꽃 피해물어, 동백이 같자! 당신 똥백이 시끄러 살 것 같아! 세상에! 여보! 라브라브! 라브라브! 사랑해! 라브라브! 아니, 이거는 뭐 대본에 없는 걸 막 하네! 아, 가방 같다!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여보!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지, 갑자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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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있는 여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 갈비 때 따왔어? 아니, 갈비는 이렇게 듣는 거고! 나는 이거 갈비는 막 씩 끄 끄 끄 맛보고 즐기고! 고기가 안 익었어! 육회구나! 씩 끄 끄 끄! 고기가 싹 다 탔어! 훈제구나! 씩 끄 끄! 어떡해! 내가 다 먹어버렸어! 내가 다 먹었어! 무한 리필이구나! 씩 끄 끄! 언제까지 먹어! 언제까지! 뭐 하마야? 아, 좋았는데! 어떻게! 운동하는 가녀린 여성에게 그런 충격적인 단어를 하마란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걸 심했어! 당신이랑 말을 섞지 않을 테야 당신 하마뜻은 몰라! 응? 하루라도 당신 안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마 아니야! 뭐야! 하마가 하나 살았어요! 하마가 하나 살았어요! 형수님 분위기도 좋은데 형님 손등에 뽀뽀 한 번 해주세요 형님도 형수님한테 볼에 뽀뽀 한 번 해주시고 형님 그러면 형수님 목마 한 번 태워주세요 목마 같은 소리하고 앉았는데 목마? 안 일어나? 이 자식 소품하냐는 말이야 소품 소품 갖다 쓰러지면 대게 인마 이거 진짜 되네 배차씨가 소품팀하고 사이가 안 좋다더니 소문이 진짜였나봐 우리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해요 북유럽에서 바이킹이 한 명 온다고 했거든? 걔한테 우리가 장비를 사자고 기다려봐 올 때가 됐어 이제 휘바이바 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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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을 어떻게 했길래 몸이 이렇게 됐어? 휘바 휘바 내장이 위쪽에 좀 많은가 봐 올라갔네 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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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힘이 해야 돼? 여기서 다시 압춘 휘바 휘바 수박에는 씨를 보라는 뜻이야 오해하지마 씨를 보라고 씨보라고 오해 소중하지만 그런 뜻이 아닌 듯해 뭐랄야 기분 나쁠 말이 아니지 야 이거 안 먹어 치워 치워 둘이 뭐해 야이 누가 사는 거지 안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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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장난치고 앉아있는데 어? 야 그것만 사냥하라고 마취초 갖다 준 거를 네가 그렇게 했으면 네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둘이 이걸로 찍으면 돼 장난치지 말았어? 야 그래도 이렇게 저기 선물까지 갖고 왔는데 우리도 선물 하나 줘야지 어? 자 좋아 우리나라에서는 어? 이렇게 그 든든하게 밥을 먹어요 어 살봐 살봐 근데 우리가 저기 손님이 오면은 건강을 위해서 어? 우리 밥 위에다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뿌려주거든 어? 토핑 토핑 히바 히바 잠바 잠바 벗고 벗고 어? 어? 이게 건강을 위해서 끓여주는 거야 어? 토핑 토핑 이게 조라는 건데 이게 그래서 조밥이야 어? 조밥, 조밥, 조밥 조밥 좋아하지 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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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섞은 거야 정말 유니크하지 않아 오해 소지가 있지만 기분 이상, 기분 이상 별로 안 좋아 요걸 풀어주면 되지 요게 더 맛있어 뭐야 뭐야 자식이야 이제 이게 잣밥이야 그러니까 아 하고 먹어 잣밥 아 하고 먹어 밥과 잣을 섞어서 잣밥이라는 거야 하하하하 오해 소지가 있지만 스키미너에 좋대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잣이든 조든 뭐 해야 돼 하하하하 그러니까 정말 너는 작고 귀여운 게 잣 같다 하하하하 칭찬! 어쨌든 저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알 거야 히바 우리한테 팔 장비가 뭐야 트구 트구 이게 투구라는 거야 이게? 이것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호호호호호 그래 뭐야 이거 아무리 때려도 안 아픈 거야? 호호호호 가져와 봐 네 히바 일단은 우리가 저기 나쁜 감정은 없어요 히바 히바 이걸 때려도 안 아프다는 거야? 히바 어 그래야 어 괜찮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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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안 팔 거야, 나! 안 팔아요! 뭐야? 안 팔 거구만요. 뭐야? 죄송해요. 저 사실 한국 사람이구만요. 장수학치구만요. 황의적사 42대 소녀요. 이 투구도 그냥 엄마가 그려준 거예요. 이거 보셔, 이거 보셔요. 엄마가 그려준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네가 저기 한국 사람이라는 증거 있어? 독도는 우리 땅! 왕선물의 개배! 맞서 싸운 관창! 요즘 여자랍니다! 히바, 히바! 한국 사람 맞네? 히바, 히바! 도시락도 싸서 한 속 도시락만 먹어요. 도랜짐 도시락만 먹어, 김치부터 밥을 못 먹어요. 히바, 히바. 야, 이런 걸로 인마니까 사기칠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인마. 알겠구먼요. 아니, 내 도시락! 아니, 내 도시락! 너, 내 도시락! 이거 안 비켜! 이, 안 비켜! 아휴 에윕! 그만! 그만 좀, 그만 좀! 아휴 진짜! 點, stones! 요는 딸 때 표정의 거! , 싸 봐, 싸 봐! 아이, 이, 도 suppressed! 아니, 이럴 때는~! log3log1log4log3log3log-2log4log2log2log4log3log2log6去7log5log4log1log3log1log4log6. oh8log3log481log4log 총 ㅇ. 오, 이럴, 아휴, 이건 진짜.